2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엘씨에게 잠수이별 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큰 논란이 됐습니다. 글 작성자는 우선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이 글을 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며 운을 뗐는데요. 6년 전쯤 처음 만나기 시작했고 4년을 넘게 만났다고 말하며 최근 문자 한 통으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연락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며 어떻게든 연락해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시도했지만 모두 무시하였다고 했는데요. 이별 문자 받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까지 좋았다고 말하며 관계도 엄청나게 했고 저의 신체의 중요 부위 사진도 찍어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후 일방적으로 문자 한 통 보내고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그녀는 최소한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도 똑같은 행동으로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은 유튜브 같은 곳에서 추억거리처럼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피형 나쁜 남자라서 자꾸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본인이 하는 행동들이 항상 모두 다 맞는 것처럼 말하고 배려나 존중 따윈 없이 마음대로 행동한다며 헤어질 때도 문자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연락 끊는 게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여기에 글을 쓰는 것은 저의 자유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그녀는 그동안 종종 있었던 이기적인 못된 행동들 참 많이 참고 많이 인내하였다며 아마 지금도 뭐가 잘못인지 전혀 모르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할 말은 많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글 작성 이후 일부 댓글에 대해 주작도 아니며 조현병 환자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분이 카톡을 안 쓰고 문자만 쓰기에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분이 매너의 끝을 보여주시길래 저도 억울한 마음에 글을 썼다며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잠수 이별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 댓글에 대해선 이러는 게 본인이 처음이 아니라 더욱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엘씨 배우 집에서 그녀가 샤워하다 여성청결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싸운 적 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잡았더니 양다리였는지는 모른다고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위아래 중요 부위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것만 수십 장이다. 또한 현재 그분에게 미련은 없다며 허위 사실 루머 또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진 공개하면 따로 이름은 필요 없다고 말하며 많은 문자 중에 우선 사진 요구한 문자만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은 여전히 고민이다 라며 그분의 팬분들이 상처받을까 고민이라고 하였습니다. 동료들 막말한 것도 충격적인 내용이고 예능에서의 예의 있고 깍듯한 모습이랑은 상반되어 공개가 고민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지금 바라는 건 사진이 완벽하게 삭제되었는지 라며 수십 장 보낸 사진 중 수많은 사진은 초반에 보낸 것이고 그동안 찍어서 보내는 게 늘 찝찝했다고 하며 너무 원하였고 믿었기에 보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사진을 원했지만 찍기를 싫어해서 2년간은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만난 날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분의 생일이라 선물로 찍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전송했고 만나서 사진 찍은 건 이날이 처음이라고 말하며 중요 부위인데다 사진이 너무 적나라해서 걱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별 징후는 없었다며 만약 헤어지고 싶었다면 그날 말했다면 저도 긴 인연 정리하는 쪽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기간 중간에 3개월 정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척도 있고 매너있게 행동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뒤통수치는 일 처음이 아니라며 이기적인 사람인 건 알았지만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더는 멍청하게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그 사람 때문에 산부인과도 몇 번 간 척도 있다고 하며 이 잠수 이별로 인해 우울증과 불면증이 왔다며 약 없이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엘씨 배우가 누구인지 추측이 이어지는 동시에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대다수의 네티즌은 잠수 이별하는 커플 엄청 많은데 뭐 대단한 거라고 날리지가 많았으며 추측들 보니까 너무 네임드 같은데 그분이 맞으면 레알 이미지랑 다르네 잠수 이별 특기네 그분이랑도 잠수 이별 했잖아 돌고 있는 배우라면 의외라서 충격이네 등의 반응이었습니다.